자 오늘 코스의 마지막 다가와차 한상터 테이블 청담동에 있는 자 이거 무슨 차죠? 박하차입니다 혹시 여기 다기알 띄워주세요? 설명해드려 마지막 다가와차 준비해드렸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중 오른편은 다성 방식의 주황 왼편은 동통 방식의 약과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건 캐러멜인데요 만들 때 팥 이용해서 함께 만들었고요 자 함께 드실 차면 시원한 박하차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이야 고급이네 어우 순삭 너무 맛있다 이 캐러멜지는 한 사람이 항상 비어있는 게 전통인가봐 그러네 그냥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완전 잘 나왔네